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077-6392번 활짝 열어두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박민수 소장님께서 정말 돈 되는 정보들 두 정보를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8월에 완공되었고요. 8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실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영등포구 양평동이고 오피스텔 물건인데 완공된 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7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정부에서 3도심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 사업이 다양하면서 공급은 없어서 수요가 항상 붐비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조감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왕복 4차선 대로변 1명 부위에 위치를 했는데 8층짜리 건축물로 중공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은 그중에 3층 부위에 위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 확보가 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잔금 처리를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하신다면 정말 소액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정부에서 정말 실투자금이 초소액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분야 금액이 2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1억 8,500만 원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하실 분은 나중에 월세를 받아보셔도 좋겠는데요. 우선 자금이 좀 소자분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1,500만 원 정도가 실투자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활동 오셔서 내 외부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월세로 소득을 전환하고 싶다 하시면 이재길대 보증금 1,7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담보대출이 한 40%까지 이자만 납부하는 형식이 아직까지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유의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다고 하시고요. 초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 월세로 바꾸던가 이럴 때는 수요가 탄탄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치가 좋을까요? 최근에 9.13 대책 이후에 실거래와 거민 계약을 사이에 두고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올해까지만 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평동 같은 경우에 준공이 나와 있어서 계약일이 9월 13일 이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8년짜리를 내신다면 세제 혜택을 종종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는데요. 입지역권 살펴보시면 가까운 역세권은 5호선이죠. 양평역과 영등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평역은 5분, 영등포구청은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대로변에 4차선 1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8층짜리 건축물로서 1층에는 상가가 입점을 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요. 바로 길건너편에는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롯데몰,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직장인 소요가 탄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화덱에 넘어서 홍대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목동 가깝다. 그래서 3대 도심에서 인접지역들이 굉장히 유망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주요 업무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지역 기대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 하면 요즘 또 개발사업으로 뜨거운 지역 아닌가요? 네, 2030년까지 개발사업이 굉장히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최근에 다양한 복선전철, 경전철이 신안산선도 마찬가지고 영등포를 경유해서 여의도와 공덕까지 들어가는 사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극히 일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성수동과 함께 마찬가지로 중공업지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굉장한 초고층 건축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땅값 자체, 토지 시세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 곳입니다. 지방세 수치율로만 따지고 봐도 영등포구가 세 번째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수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이 상주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영등포 내에서도 한강변이라든지 영등포 시장 쪽은 뉴타운이나 주거용도로 부동산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양평동과 당산동 일대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부동산도 업무타운의 중심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매매와 전세가 천만 원, 천오백만 원밖에 차등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에도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 되고 앞으로 공급될 같은 평형대에 같은 대지지분을 안고 있는 부동산들이 분양가가 4천에서 5천만 원 이상 벌써 차등이 나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면서 지식산업센터로 계속 개발되는 업무타운의 중공업지역으로서 중심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이 돈되는 부동산 정보인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없어서 전세나 월세가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임대인분들께서도 좀 편안한 위치에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장점부가 있겠는데 매매와 전세가 차등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같은 동일평양대에 동일 대지지분을 안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이 부동산보다 매매가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데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종전특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다방향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시고요. 건물도 한번 훑어주세요. 내부 전용면적이 10평에서 11평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1.5룸입니다. 이제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이라든지 1인 세대에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평형대에 방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도 10자 이상 크기로 해서 거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할 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히려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또 대지지분이 또 다른 인접해 있는 부동산의 공급 사례보다 대지지분도 넓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입지적인 면에서도 주거지역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대략원 4차선의 1면부에 있으면서 8층 건물의 3층 지금 PPT를 보시게 되면 1층 플로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층이지만 다른 건축물의 5층, 6층 정도의 높이에서 이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조건이나 통풍이나 체감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든 옵션 사항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장금 납부와 함께 임차인은 바로 별도의 구매 없이 밥통하고 숟가락만 누르면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매매가는 2억 원입니다. 전세가가 1억 8,500만 원에 확장이 되어 있어서 입주가 곧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투자금 1,500만 원 정도로 임대사업자 8년짜리 내셔서 세제 혜택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2년 있다가 현 임차인이 퇴실을 하게 되면 1,700만 원의 월세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담보대출 활용하시면 약 1억 원이 안 되는 돈 갖고도 2년 있다가 월세도 수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어지는 개발 호재들로 중장기적인 집값 상승 노려받아 좋을 것 같아요.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영등포구였고요. 두 번째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닷새주택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시라는 효창공원 한 벽에서 도구 6분 거리로 2019년 4월에 중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4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700만 원, 임대 예산 금액은 전세보증금 2억 5천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용산구 효창동의 닷새주택이에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장활동 오시면 어느 정도의 골조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조감도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는데 층수가 좋습니다. 4층 건물 중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남양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형태의 임대 공급이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용산권대를 투자하면서 역세권 부동산은 점점 찾기가 어려울 만큼 지가 수준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굉장한 큰 폭으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되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숙대와도 도보란 3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좌로는 공덕, 우로는 삼각지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직장인 수요도 탄탄하면서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도 다중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곳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분양 금액은 지금 3억 8,700만 원 3억 원대 후반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용산권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동일평형 때 현재 공급된 부동산은 전세가 2억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은 전용도 넓고 돼지 지분도 넓고 인테리어도 고급자재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그나마 2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실 투자할 경우 1억 원대 초반 정도 금액을 유치할 수 있겠고 효창동이 최근에 용산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 3천만 원 해서 월세는 9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요즘엔 담보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로 투자하시는 게 이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 입지는 어떤지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세권은 효창공원역입니다. 예전에는 6호선 단일 역세권이었는데 경의선이 교차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경의선이 지하화됨으로써 이 경의선 습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이 상권시설이 용산구임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겠고요. 지하철 역세에서는 5분에서 6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효창 5구역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죠. 최근에 용산지가가 좀 크게 상승했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이런 주민 공남, 청취 이런 재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지가 수준이 많이 올랐지만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2030년, 40년, 50년까지 개발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높은 시세 차익을 영위할 수 있는 호재와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요가 풍부한 곳인데 일단은 용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개발 호재 때문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용산과 여의도만 서울특별시에서 잠실도 좀 포함되긴 하는데요. 용산과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이면서 용종률 상환이 없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산역, 세권, 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40층, 50층대 고층 건축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지 토지 평당가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주거지역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무조건 개발이 될 땅이죠.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발 사업을 보면 정부에서 민간 회사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켜주죠. 그에 따른 기부 체납을 받음으로써 예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 새로 확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한강로와 원여로 일대의 지가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효창동은 캠프킴 부지 사업지와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면 왕래가 가능한 곳에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죠. 캠프킴 부지가 지금 현재 미군 숙소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군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층 높이로 8개 동 캠프킴 개발사업 분양 사업을 통해서 민족공원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개발하고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용산역세권과 캠프킴 부지 사업이 용산에서 내놓는 가장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용산역세권은 신분당선 연장이 되면서 앞으로도 개발사업이 면세점 들어왔고 호텔이 완성됐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호재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에 지금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많은 호재들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1년 사이에 용산이 큰 폭으로 상향한 게 맞는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앞으로 확정된 개발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확정된 개발사업 이 다음에 기부채납 발생권에 대해서 개발사업이 더욱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 호재를 단 10분 내로 풀어내기가 어려울 만큼 용산은 호재가 정말 아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향후에 주변이 좋아짐으로써 지금보다 더 높은 지가 상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늦지 않은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재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용산 특집을 만들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이 효창동의 닷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좋았는데 가격 부분도 짚어보고 건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분양 금액은 3억 8,700, 3억 원대 후반대인데요. 전세보증금이 주변 시세보다 3천만 원 높게 받으실 수가 있을 만큼 입지도 좋고 내부 인테리어 자재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활용하신다면 1억 원대 초반대 금액으로 투자가 되시겠고요. 지금 현재 용산이 전년보다 월세가 1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요. 한 90만 원 정도 월차임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 용산은 월세 투자보다는 반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득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축물 4층 건물 중에 3층입니다. 남양구조로 코너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난 채광 통풍이 우수하고요. 옵션상 마찬가지로 풀옵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조감대로 살펴보시면 신혼부부들이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거주할 수 있을 만큼 전용도 잘 빠지고 대지지본도 넓다라는 게 다른 현재 공급되고 있는 부동산에 비해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용산구 효창동의 다셋 주택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박민수 소장님을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소개해 드릴게요. 소액으로 시작한 부동산 투자 방법 궁금하시죠?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플리스에서 전화 예약 후에 개별 상담됩니다. 02077-6392번으로 문의주세요.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려 있거든요. 02077-639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돈 내는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분은 모던 컨설팅 박민수 소장님이셨습니다. 제니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알차고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